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건 고갈라서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거의 사실 아닌가요? 오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물론 국민연금 제가 항상 강의할 때나 여기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나 앞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돼요 적립금 아직은 적립금 제도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제도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부가제도 뭐냐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할 게 있을 거고 걷어드릴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액부는 국가가 세금이나 어떤 부분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납입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 이미 고갈났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갈났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대기업들도 많이 다니고 공기업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알게 모르게 준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공적연금도 꽤 금액이 괜찮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결했는데 그 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아마 선생님들이 주택연금이나 아니 아니 저기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 중에 한 분 정도 가입했을까 말까 할 정도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강제 어떤 연금의 어떤 기능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고갈이 날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믿고 지금 늦는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9%를 떼잖아요 그렇죠? 반은 회사가 내주고 반은 내가 내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9% 전체를 내는데 소득이 없으면 안 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납비나 적용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쉬다 보면 내가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쉬다 보면 나중에 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그 힘의 크기가 세기가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저축했던 게 나중 가면 조금의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노후에 대한 수입적인 부분을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면 작가님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일단 기초생활은 된다는 보장하에 내가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눈높이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소득의 평균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하면 지금 평균하면 한 290에서 300 사이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330 정도 되고 부부가 적정 최소한 말고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보유한 자산 그다음에 내가 공적연금 나오고 퇴직연금 나오는 게 있다면 노후 생활의 목표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은 300이 필요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만큼이나 나왔으면 하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좀 더 여유롭게 한 400이나 450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혹시 사기업과 공기업하고 강의를 할 때 분위기나 질문이 좀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공기업은 제가 보니까 그 연차가 기신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장기 근무하신 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받는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노후 대비 관련해서 트렌드가 좀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노후준비 은퇴준비하면 금액으로 얘기했어요 자산 10억 20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뿐이 아니고 많은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자산 중심이 아니고 현금 흐름 중심 지금 직장에서 급여 받듯이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자 현금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많이들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통계 자료를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좌수 대비하면 96.7%예요 95% 정도 되겠구나 한 5%만 연금을 받아요 네 근데 한 3-4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보다 시간이 흘러 흘러가면서 네 점점 뭐냐면 일시금이 아니고 네 연금으로 받으시겠다는 그 퇴직 예정자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네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바람직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아니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 우리 10억 10억 20억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만 63세부터 17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이 스타트가 돼요 네 그러면 연 2%씩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면 왜냐면 국민연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주거든요 네 반영했을 때 100세까지만 사시면 네 국민연금 공적연금 누적액이 수령 누적액이 10억 원 됩니다 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에서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자산 정도로도 한 10억 정도 준비했어 이미 그래서 너무 노후준비나 은퇴준비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해서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내 몇세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현금으로 그렇죠 내가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도 많고 그거를 눈높이를 높여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도상 세금상 뭐 이런 어떤 금융상품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거죠 음 이런 뭐 트렌드적인 변화가 뭐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노후준비나 은퇴준비가 그냥 막연하게들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산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생활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어떤 자산 구조를 보면 네 일단 상위 5% 제외하고요 일단 집 한 채 있는데 그렇죠 거기 부채짐 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어느 정도 있는 정도예요 음 근데 여기서 현금 10억이 필요하고 20억이 필요하다라면 그걸 듣는 순간 뭐냐면 허망해지는 거죠 포기하죠 포기하게 되죠 네 그러지 마시고 월급 받는 시스템 지금 이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이달에 지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25일날이 월급이에요 그럼 오늘 21일인가 6일이 되잖아요 그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요 때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아서 과 사용했던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연금으로 우리가 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다 합쳐서 입니다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물론 직장 다닐 때보다 규모는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한 700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250 300으로 줄어들겠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받아 나간다면 혹시나 지출을 좀 많이 하더라도 한 달만 버티면 우리가 노후생활이 그냥 다시 편안해지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중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가능한 뭐냐면 은퇴 후에 어떤 퇴직 후에 노후생활비 만들 때는요 자산 쪽에 염두를 두시기 보다는 매월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현금으로 만든 과정에서 퇴직 후 재취업 내지는 퇴직 후 근로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나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60대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이 근 50%에 근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과거 20년 전에서 10년 증가율 보다 직전 10년에서 현재까지의 증가율이 다블이에요 다블도 넘어요 그만큼 이렇게 가는 배경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전 노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젊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예전 노인들 나이에 대해서 0.8이나 0.7을 곱하라니까 저도 50대 후반인데 뭐냐면 거의 다 곱하면 40대가 됩니다 40대죠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맨 처음에는 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 하죠 이제 속박을 안 받으니까 내가 며칠 출근해야 돼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노후의 참고라고 얘기하면 건강 돈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일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빨리 늙으시고 맞아요 건강도 좀 이르세요 빨리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큰 요소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정말 부족하면 전일제 일자리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로 해갖고 좀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해갖고 노후 퇴직 후에 생활비도 좀 마련하시고 나머지 어떤 시간들은 우리가 직장 한 30년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거 좋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퇴직하고 나서도 또 30년을 그렇게 살려면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따라서 건강에 허락하는 한 건강수명이 보통 한 70에서 73세니까 한 60세 정년퇴직한다면 한 10년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노후로 준비된 거를 조금 지어내서 덜 쓰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좀 나머지 시간은 하고 싶은 거 좋은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거 하면서 사시면 훨씬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직장님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기준인데 괜히 또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욕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 국민 평균은 대략 2월달 올해 2월 기준으로 통계가 이제 그 정도가 최신 통계니까요 네 한 61만 원 정도가 61만 원 네 대기업을 다녔다면 거의 근속연수가 정년퇴직을 한다면 대략 한 30년 가까이 다니신 거거든요 뭐 아니면 29년 뭐 이렇게 그랬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180에서 고거보다 적거나 좀 많거나 좀 많이 받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놓쳤던 기간까지 다 살리기 때문에 200 넘으시는 분도 있고요 한 220까지도 제가 공기업 강의 가서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그 200이 넘으시는 분들은 무슨 고민이에요 100만 원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자산 현황 그 다음에 나의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나의 노후의 목표에 따라서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떤 분들한테 300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한테 2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나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그런 평균적인 은퇴생활비는 그냥 참고치일 뿐이지 결국은 뭐냐면 나와 내 배우자가 그렇죠 노후에 얼마 쓸지를 예산을 수립해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시면 그게 나만의 은퇴생활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과부족이 있다면 과하다면 행복한 거죠 네 부족하면 어떤 방법 예를 들어 근로나 아니면 사업 아니면 주택연금 아니면 임대 금융소득 이런 걸로 메꿔 나가는 방안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럼 국민연금에 부족한 부분은 뭐 근로가 답인가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 여태까지 일했는데 똘리라는 말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퇴직하면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대전환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일단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메꾸는 방법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근로소득 네 그다음에 사업소득 네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면 네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뭐 오피스텔 네 상가 같은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월세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나 배당 그리고 좀 투자를 잘하신다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 집을 보유했다면 네 최후의 보루로 주택연금으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그 중에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준비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야 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립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그럼 그 준비 중에서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지 딱 퇴직 시점에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네 왜냐면 부동산 우리가 오피스텔 하나 사더라도 네 적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초반에 들어가서부터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아니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하면 결혼 작업 모아야지 종잣돈 모으고 그렇죠 무슨 노후 준비야 아직 2, 30년인데 네 이 얘기에 저도 동의를 했었어요 네 기본적인 거 결혼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항상 다른 목표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20대는 결혼 작업을 마련한다든지 네 30대는 일단 육아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부채가 끼지 않습니까 네 그럼 40대는 부채 상환을 해야 되고 네 자녀 사교육을 시키다 보면 또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50대가 되는 거예요 네 막상으로 네 그런데 내일모레 퇴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려면 네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네 20대 30대가 현실감 좀 없더라도 네 억지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조금이라도 네 저는 부모님처럼 부모님의 어 잘하시는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 좋지만 네 만약에 부모님의 삶이 지금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런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미리 시작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네 네